열심히 해봤습니다. 시작! 아무래도 너무 오랜 시간 서로의 합을 맞춰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일단은 멤버들이 참 착합니다. 여러분 되게 친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선을 지킵니다. 너무 친하기만 하면 불편한 것들을 얘기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선 넘네요 지금. 모두가 서로를 되게 존중합니다. 사람인지 와서 둘 때가 있는데 그럴 때보다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. 저는 그냥 서로를 위한 배려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어쩌면 멤버 전원이 너무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합도 좋고 서로의 욕심과 마음이 같아서 팀워크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앞서 마찬가지로 이해심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. That's right. 감사합니다.